도운씨가 순우의 찹쌀떡이라는 건가요? 피부가 하얘서 그런 건가요? 분명 집에서도 연습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아아아... 아니요 와아아아아아... 와우 원 투 쓰리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네 저는 도운이고요 저는 영케이입니다 저는 원필입니다 예스! 네 얼마 전에 에스코얼로어를 통해서 데이식스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매력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고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내가 봐도 정말 매력적이다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 도운씨? 아 저는 아무래도 무대에서 드럼을 치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 제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뭐 어떻습니까? 홍필 씨는 뭐 어때요? 저도 공연할 때? 공연하는 모습을 볼 때 본인의 모습이 잘생겼다? 아니 아니 말고 손을 드는 그 장면이요? 항상 이렇게 양손을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공연할 때인 것 같은데 공연할 때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봐도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 아 진짜 매력적이다 아 진짜 잘했다 아 그렇죠 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잘했어 강영현 사람들은 원필을 시크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요? 무슨 원필을 생각해? 사실은 큐트한 반전 매력이 있다 반대 아니냐? 원필 씨 낯가릴 때 약간 그... 항상 웃는 사람이긴 한데 안 웃을 때 조금 그런 시크한 느낌이 있잖아 그거는 맞아 그럼 포장 좋아요 근데 웃으면 어때요? 큐트하죠? 큐트한 건 모르겠는데 안 큐트해요? 저는 모르니 안 귀여워요? 저는 모르겠어요 형 귀여워요 힘든 Shaun 똑똑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케 형은 엉뚱할 때가 있다! 엉뚱이?? 엉뚱이 뭐라고 해야될까 허당 허당 그렇죠 뭐 하나 딱 다르죠 최근에 제가 히 화화로 히히화 이라고 했었죠 히힣화 이라고 했었지 히히화 nav 사람들은 도은이를 허당끼가 넘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운은 스마트하고 클레버한 반전매력이 있다. 이야 그래요? 생각보다 반전매력이죠. 도운씨가 생각지도 못한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진리에 가까운 그런 말들 할 때도 있고 언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어 있죠. 아 이거는 이미 아실려나? 제 2의 한국어를 만들었죠. 마쌍왕 헥캅스 또 할까나 카? 이거 봐봐요. 몇 년째 하고 있고 젊을 파인 멤버? 저는 성진이요. 성진이 형이 눈이 성진이 형은 진짜 지금 더 잘생겨졌어요. 저 맞습니다. 맞죠? 형은 눈이 잘생겨졌다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눈이 눈이 진짜 초롱총이에요. 초롱이에요. 되게 예뻐요. 진짜 초롱이에요. 카메라에 그만큼 안 담겨. 눈 안에 우주를 품고 있는데 그냥 볼 확 꼬지우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으로 따르면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몰라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쓸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쓸래 가위바위보라고 할 거지? 안 내면 진 거 아니에요?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까지 할 거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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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 거 가위바위보 금손 게임왕은 나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운에 있어서 그냥 최강자. 이건 운이라고요. 게임왕이 방금 저도 방금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리 봐도 퀄리티가 남다라서 분명 집에서도 연습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화장실 일단 저희 집 화장실은 전신 거울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와 보통 화장실 거울들이 다 이렇잖아. 상반신 하체 어떻게 연습해? 그러니까 저는 제 방에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제 방에 있는 그 전신 거울 보고 연습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막 갑자기 와우 나는 달라달라를 쳐야겠어 이래서 연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복면가왕을 나갈 때 개인기를 많이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춤도 하나를 쳐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배웠어요. 그 JYP 안무가님께 달라달라를 배우고 나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통편집이었죠? 아 진짜? 안 쳤나? 그 편집이었나 뭐 그랬던 거 같아요. 발 씨를 만한 게 나갔죠. 도은 씨가 순우의 찹쌀떡이라는 건가? 네 뭐 그런 거 같은데 아 말랑말랑해 보여서? 얘 안 말랑말랑한데? 뭘 한번 찔러볼까요? 뭘 한번 찔러 볼까요? 뭐 하고 싶은 거 같아요. 피부가 하얘서 그럼? 순우의 찹쌀떡 순우의 찹쌀떡 잘 짓는다. 나중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나도 어울리는 거 같아요. 그냥 개가 좋은 거 같아요. 개요? 개? 개요? 뭔 말이에요? 소문난 대신가요? K씨 혹시 배부르다는 느낌을 아시죠? 알지.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배부르다는 느낌은 알고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올 뿐이지 저도 배부른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하네. 그래도 사람이에요. 말없이 튀어나오는 모기 vs.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는 모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기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네요. 뭐 잘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이거는 차라리 인사를 하고 들어온 게 낫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아 그래 잘 죽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럼요 차라리 착하다 젠틀하고 젠틀하니까 죽여버린다 아 좋습니다 몇 화 나오십니까?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 네 500 몇 화까지 나왔었어요 초등학생 때 시간이 좀 흘렀죠? 네 좀 흘렸는데 너무 오랜만인데 한번 시험해볼까요? 네 준비되어야 할 거예요 매미 꽃 필 무렵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아 맞았는데 아 이게 좀 갈축이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 그래도 점을 틀렸어 비교적 빠른 편이네요 최고타수 446 너무해 아 해봐 해봐 세 문장씩만 해봐 확인 확인 진짜 치기 어려워 다음에 키보드 두 분 다 정했어 우리 집 진짜 좋은 키보드 있는데 최고타수 456 456 오케이 느낌이 좀 좋아 저 키보드 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나 키보드 ASMR까지 봐 오! 빠르네 오! 남에게서 받은 은혜는 잊지 마라 제일 빠르네 나는 446 이었나? 근데 몸 없었어 비싸네 Q. 선생님 세수하다가 본인 턱에 손 뵈인 적 있나요? 각각씩 뵈있는데 반창고를 항상 들고 다녔 아 네 지금 이래서 손에 굳은살이 많은 거구나 나 보는 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좀 그래요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 씻을 때는 누가 도와줬는지 궁금해요 숙여 안 썼었나 이때? 재미나면서는 일단 되게 신기한 안경을 주거든요 재밌는 거 그거 끼고 근데 막 내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화장실도 안 갔고요 밥 배도 안 고팠어요 이때 진짜로 그리고 제 라식이 되게 빨리 회복되는 거여서 그날 자는 데까지 힘들었지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보여가지고 되게 선명하게 보여서 도운이가 장난치고 가는데 아니 아니 형 그래도 미루어주려고 웃기고 있네 아 맞다 맞다 얘 옆에서 게임했어 얘 옆에서 게임했어 맞아 도운이가 옆에서 게임하고 네 막 그랬지 드럼 쳐볼 생각 있나요? 잘 치는 거 같아요 그냥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원피씨가 저보단 잘 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 형들이 좀 잘 쳐? 뭘 잘 쳐도 괜히 아니 아니 왠이냐 드럼 전문가로서 둘 중에 누가 더 잘 쳐요 아니 그거 형 느낌 듣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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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원피씨 잘 쳐요 정혜진 대답인 거 같은데? 똑같아요 난 나 알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직접 배웠으니까 아 제자리를 골라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발전 안 할래요 네 발전 안 할래요 뭔가 다시 한 번 기회가 드럼을 해보고 싶긴 해요 아 다음 포지션 체인지는 드럼이다 네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노래 안 부를 거야 도운이가 내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럼 저는 건방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뭐 하고 싶어요 다음에? 저는 베이스 하고 싶어요 베이스? 오케이 좋습니다 다정해졌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에스컬로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얼루어 좋아요 구독 알릴드로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아 이거 네 오케이 응? 빨리 할래?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